2024년 또 겨울이 왔다 늘 함께하던 따뜻한 가전제품 기술의 상징 LG전자와 함께 삶의 질을 높이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오랜 시간 틀리지 않았다 내가 어른이 되어서도 LG전자를 사용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다 마흔 중반인 나는 여전히 LG전자와 함께 하고 있다 LG그램 노트북과 함께하는 여유로운 티타임 LG전자와 함께 할수록 편안해지는 삶의 질 비 오는 날, 꿉꿉한 날 아이들 방과 강아지들 피부를 책임져주는 LG 휘센 제습기 편리하고 효율적인 노프옴 미러글라스 LG 디오스 오브젯 컬렉션 농장비 요즘 우리 가족의 밀린 설거지도 LG 디오스 오브젯 컬렉션 식기세척기 애견용품 아이들 규모까지 LG 바이러스 살균 케어 LG 스타일러 온 식구들의 세탁을 책임져주는 LG 트롬 세탁기 실내 공기 정화부터 애정하는 펜 모드 LG 퓨리케어 공기청정기 강아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나만의 극장 모드 애정하는 나의 LG 시네빅 LG 울트라 HDTV와 매직 리모컨의 편리함 오랜 세월이 지나도 추억과 미래를 만들어주는 LG전자 LG전자는 바다익선이 정답 같다 어, 오늘 포프트에 오시라고? 어... 와, 핸드폰 너무 이쁘신 거 아니에요? 이 핸드폰은 내 추억이거든요 아, 이 핸드폰은 내 추억이거든요 아, 이 핸드폰은 내 추억이야 아, 핸드폰은 내 추억이 있는지 그 후에 공격이 있는지 제기면 그 후에 공격이 있는지 그래서 왼쪽은 이 핸드폰은